안녕하세요 작가님 개인작가를 준비하고 싶은 지망생입니다 신인작가 데뷔간 목적인 지망생들에게 준비할 때 이건 좀 피했으면 생각하시는 장르가 있나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피했으면 하는 장르 없어요 없어요 보통 그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굳이 굳이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말리진 않겠지만 비교적 보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적은 마이너 장르 쪽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웹툰은 오히려 장르문학에서 시작된 웹소설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장르가 피로감을 많이 주고 있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피할 장르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소설을 쓴다고 했는데 장르문학 하면서 나 호러할 거예요 나 SF할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들 음 걱정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웹소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 그런 반응에 대해서 딱히 말을 못해요 맞는 반응인지 틀린 반응인지 근데 웹툰 전문가니까 웹툰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웹툰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네이버 웹툰의 상위에서 좀 많이 보이는 어떤 장르 같은 걸 도전한다고 해서 그게 장점이냐고 물어보면 장점은 아니에요 이제 반면에 갑자기 고아라 억수씨 김인정 같은 만화 꼬마비 같은 거 그렸을 때 이게 단점이냐 그러면 오히려 신선함이라는 장점이 더 있거든요 기본기만 좋다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장르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더 어렵지만 어떤 장르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물어보시면 전 진짜로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르 얘기할 때 여러분들 과거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 이건 있죠 장르보다도 길이 장르보다도 이거는 한 800화 예상합니다 이런 길이는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 스튜디오에서 주력으로 하는 장르를 피해야 하지 않냐 이거 근데 그거는 좀 일리가 있는 게 스튜디오에서 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쓰고 있는 장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건 개인 작가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장르라는 말을 많이들 해요 그 장르를 제일 잘 할 수 있고 그 장르를 제대로 그릴 수 있을 만한 자본력과 인력을 보통 회사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류의 현판 로판 이런 것들은 개인 작가가 굳이 할 필요 있냐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라면 저도 그건 공감을 좀 합니다 근데 본인이 너무너무 그리고 죽겠어 그러면 다른 스타일로 가야 돼요 다른 스타일 예를 들어서 회빙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작품이지만 방금 전에 보여주신 우리 김승찬 작가님의 종이 호랑이 같은 아트워크로 그린다고 하면 그건 스튜디오가 도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는 말에서 벗어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가 많이 도전하는 장르를 하실 거라면 다른 스타일로 도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장르보다는 길이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게 좀 맞죠 지나치게 길 것이 분명한 작품을 하는 건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장르에 대해 우리 얘기할 때 그거 기억나세요? 장르라는 말은 사실 소재라는 말하고 다들 헷갈린다고 근데 장르는요 독자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요소들의 리스트가 그 장르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치자면 요즘은 장르가 되게 파괴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와 장르 이런 것보다는 개인 작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아트워크와 스타일을 세팅하는 시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트워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